자 이번 요원지화부터 봅시다 아 뭐 요원의 불 요원지화 아직 물이 좀 덜 말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 불탄료자를 쓰면 불탄료자 그 다음에 들판원자 들판원자를 제가 지금 엉망으로 샀습니다 들판원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원의 불화자 아 제가 캠프파이어를 보다가 파이어가 아 이거 한자어 불화자에서 왔구나 라는걸 딱 깨달았어요 우연일까요 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화에서 파이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벌판의 불 요원의 불길 기세가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없음을 나타낸다 뭐 그런 얘기죠 이 서경 반경에 나오는 말이다 소민들은 보면 모두 다 이르는 말을 돌아보고 그 발언에 혹 실언이라도 있을까 저어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짧고 긴 목숨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어찌 내게 알리지도 않고 서로 어울려 뗀 소문을 퍼뜨리며 민중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느냐 불이 벌판에 타게 되면 가까이 향해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꺼 없앨 수 있겠느냐 곧 너희 무리가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내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임은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은 옛사람을 구하지만 그릇은 헌것을 버리고 새것을 구한다 라고 옛날 우리 선왕들은 그대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과 고락을 같이 했는데 내 어찌 불합리한 벌을 그대들에게 가하겠는가 선왕 이래 대대로 그대들의 공로를 헤아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그대들의 좋은 점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왕들에게 크게 제사 지낼 때 그대들의 조상들도 재앙을 받아 복을 내리든가 재앙을 내리든가 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부당하게 은덕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대목은 은나라 탕임금의 십세손인 반경이 황하의 수혜를 피하기 위해 수도를 옮기며 미리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타이르기 위해 쓴 글이다 이 글에 분명히 요원의 불이란 벌판에 타오르는 불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아 이런 불길은 뭐 막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요지 덕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요임금의 덕화 이런 얘기네요 뭐 요임금 요자 여기다가 큰 덕자 큰 덕자 뭔가 다 큰가봐요 쫌팽이가 아니고 대인군자구먼 대인군자 성인 대인군자 정치의 이상적인 군주로 추앙받고 있는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요임금은 희중 희숙 화중 화숙 등 네 사람에게 명하여 각기 동서남북의 일월성신을 관측하게 함과 더불어 절기와 달력을 만들어 농업을 장려시켰다 또한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곤 이 곤은 우의 아버지에요 하나라 세운 우의 아버지 곤이라는 신화를 발탁했으나 끝내 다스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만년에 들어서는 자신의 아들 주의의 어리석음을 고치기 위해 바둑을 만들어 가르쳐 보기도 했으나 끝내 무의로 돌아가자 요성이 지극하기로 어섬 문난 순에게 자신의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임금의 자리를 양위해 주었다 요임금의 몸가짐은 매우 정중하고 어질며 우아하고 신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온유함을 느끼게 하였다 희중에게는 동쪽으로 가게 하여 춘분 등 봄의 절기를 알리게 했고 희숙에게는 남쪽으로 가게 하여 하지 등 여름의 절기를 화중에게는 서쪽으로 가게 하여 추분 등 가을의 절기를 화숙에게는 북쪽으로 가게 하여 동지 등 겨울의 절기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요임금의 이름은 방훈이다 자 그 다음 아 요즘에는 뭐 포털에다가 요임금 딱 치면 뭐 인명사전 뭐 이런거에 다 나오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욕속부달 욕 속 부달 아 이런 말은 모르면 뭐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아 지장 보살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욕속부달 욕 하고자 할 욕자 아 말을 속자 빨리 하고자 하면 이 이 이를 이룰 수 없다 달성할 수 없다 알았죠 욕속부달 달성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마음이 급하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이 욕속부달이고 너무 좋게 만들려다가 도리어 그대로 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욕교반절이다 욕교반절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쳐다보지도 알텐데 일일이 다 뭐 시간 많이 가게 한자 써주지 않아요 자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공자의 제자 자아가 거부라는 고리 장관이 되자 공자를 찾아와 정치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마라 빨리 하려 하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자는 자아가 눈앞에 보이는 빠른 효과와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자아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에 한자어 이런거 하여간 뭐 한자 다 원문 보고 싶으면 여기 다 써줄 수가 없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가지고 별표 3개 달아 놓은 조기형 저의 전자사전을 거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 한자 원문 전부 다 나옵니다 알겠죠 이상 이상